2023 영동 곶감축제가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영동체육관 1원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이번 축제에서는 영동의 명품 곶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과 함께 미스 트롯의 홍지윤, 강혜연과 미스터 트롯의 류지광이 출연하는 한마음 콘서트, 영동을 찾은 가족 관광객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, 장기자랑, 눈썰매장, 전통놀이 체험장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상설 체험도 마련됩니다. 겨울의 맛과 추억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 곶감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